한국기독교교회합의회와 북한조선그랫속의 연맹이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합의한 기도문에서 NCCK와 조기련은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돼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가게 됐다며, 분단의 걸림돌과 전쟁의 온상대를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세계교회합의회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로 지정해 남북한 공동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NCCK는 12일 고세군 아현교회에서 교회합 주체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